RGB 채널 분리와 글리치 효과를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프리셋으로 저장하고 텍스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먼저 준비된 영상을 타임라인에 배치하시고요. 레이서 툴을 선택하고 글리치 효과를 적용할 부분을 클릭하여 클립을 잘라줍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VR 디지털 글리치라고 검색하시고요. VR 디지털 글리치 효과를 클립에 적용합니다. 인디케이터를 해당 클립 범위에 놓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디스토션 옵션을 펼쳐줍니다. 디스토션 컴플렉시티의 일점명으로 최소치 값을 설정하고요. 컬러 디스토션은 최대치 100으로 주시면 RGB 채널이 분리됩니다. 채널 분리를 심화시키고 싶다면 VR 디지털 글리치 효과명을 클릭한 후,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옵션을 닫아보면 VR 디지털 글리치 효과가 두 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셋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VR 디지털 글리치 효과명을 클릭하여 두 개 모두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고 세이브 프리셋 메뉴를 선택합니다. 네임에는 구분하기 쉬운 이름을 입력하고 OK 하세요. 이펙트 패널에서 사전 설정을 열어보면 저장한 프리셋이 보이죠. 저장된 프리셋을 적용하고 싶은 클립에 적용만 하면 됩니다. 이 클립에는 기본 VR 디지털 글리치 효과를 한 번 더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영상이 깨지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타이툴로 프로그램 모니터 클릭하고 내용을 타이핑한 후에 서체 크기를 설정하고 배치하겠습니다. 글리치가 적용될 텍스트 클립을 잘라주시고요. 저장된 글리치 프리셋을 적용하면 텍스트에도 글리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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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